지방에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면 400배까지 키워서 살을 찌게 하고요. 혈관을 공격하게 되면 심내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거든요. OO 주스로 몸속에 독도 빼고 살도 빼고 또 건강까지. 너무 잘 맞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몸 신, 해, 복, 반.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 안 하고 대신 하루 3끼 중 이거를 한 끼로 먹는 거예요. 2주간의 체험 후에는.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. 방송이 나가면 아마 이 주스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.